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악인이 왜 번성하는가 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주제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고 많은 크리스션들도 그들의 삶 그들의 잘 살고 부유한 삶을 동경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도 있죠 깡패, 조폭, 사기꾼 등 요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북한만 보아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가 그동안 북한에서 했던 악행들에도 불구하고 최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갖게 되죠 왜 악인들은 세상에서 번성하는가 오늘 이런 난해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12장에 나온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의 형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형과 재산 분화라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일이, 불공정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장자가 3분의 2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3분의 1을 받았어야 하는데 아마 율법대로 받지 못했기에 예수님께 나와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며 형을 꾸짖어달라고 형에게 말해달라고 아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라삐들이 종종 이런 일도 했던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자기 형에게 율법대로 행해달라고 말해달라는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질문에도 같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악인이 왜 번성하는가 자신의 형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생은 이런 동일한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형을 그냥 두시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지 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돈을 더 얻겠다는 탐욕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아이들도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요 4학년짜리 큰아들이 4살짜리 동생이랑 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1학년짜리 동생이랑도 싸우죠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제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탕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혹은 장난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4학년이나 되는 녀석이 왜 저렇게 사탕 하나를 더 먹겠다고 아니면 장난감을 자기가 더 가지고 놀겠다고 동생과 싸우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간청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재산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덜 재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붕괴해서 이 율법대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너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너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 하면 은행의 통장 잔고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이 부자가 속으로 하는 말이 내가 곡관을 헐고 훨씬 턱 더 크게 지어야겠다 라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내가 통장을 여러 개 만들고 여기저기 투자하겠다 그리고 조기 은퇴에서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지내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이 부자의 멋진 은퇴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영혼을 오늘 찾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오늘 밤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 부자는 무엇을 남겼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자는 앞으로 자신의 영혼을 영혼의 그 삶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 천국에서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 삽니다 불신자에서 더 나아가 악인들도 있고요 이 악인들은 너무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그들의 삶이 축복된 삶일까요?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조금 고난된 삶을 살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단지 육체적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함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야 한다는 그런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율법의 요구대로 더 많은 재산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여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죽을런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게 될지를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의 삶은 절대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서 잘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영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의 관점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